마마무 문별의 숨겨왔던 보컬실력 대공개? 마마무의 래퍼 문별이 보컬실력을 뽐냈습니다. MBC 복면가왕에 출연해 청량한 목소리로 자신의 색깔을 마음껏 보여준 백조순아! 궁금증을 자아내던 중 정체가 밝혀지며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실력파 그룹 마마무 안에서 랩, 퍼포먼스, 그리고 보컬까지 완벽 소화하는 문별! 앞으로도 더 멋진 모습 보여주시길 바라겠고요. 4개월 만에 8번째 미니앨범 블루스를 발표하고 완전체로 컴백한 마마무도 별이 빛나는 밤과 너나애로 상반기 가요계를 사로잡았던 만큼 이번 활동에도 활발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문별 선배님의 음색을 들어봤는데요. 랩할 때와는 사뭇 다른 그런 매력. 평소에 멤버분들 사이에서 노래를 가장 많이 부르시는 분이 문별 선배님이라고 해요. 엄청 의외한데 랩도, 노래도, 퍼포먼스도 다 완벽한 문별 선배님!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아이돔이 넘치는 진소리가 전해드리는 아이돌뉴스! 더 많은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구독! 좋아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